7월 17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구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에 비해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 명에서 408만 명, 영향률은 5.7%에서 19.8%로 추정된다는 설명입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1%,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반영해 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10위 7억 원을 투입해 발달장애인 70명의 민간기업 취업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민간기업 인턴십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실시합니다.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전문기관인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위주의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설치,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전문기관입니다. 잡드림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민간기업체에서 최장 2년까지의 인턴 근무 후 사업체의 직접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애인의 직무 적응을 도와주는 근로지원인도 함께 지원됩니다. 근로지원인은 발달장애인의 업무 습득과 직장 적응을 돕고 사업체와 장애인 간의 소통을 지원하며, 급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예산에서 지급되는데요. 해당 사업체가 발달장애인을 직접 고용 시에도 근로지원인을 계속 파견하고,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발달장애인 인턴을 총 70명 지원할 계획으로 이미 10여 명은 신세계푸드, 동원 홈푸드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추가로 60명이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상품 포장과 급식 업무 보조, 식품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일 4시간 근로조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8,590원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보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